안녕하세요 룸뿔이에요. 오늘은 짝뚝짝 시장에 왔어요. 여기는 금고 없는 게 없다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시장을 둘러보실게요. 와 여기 돌아왔더니 망고 비누 냄새부터 뭔가 이 방콕의 향기가 훨씬 나요. 그럼 오늘도 재밌는 득템 쇼핑 시작해 볼게요. 짠!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권 지갑들을 만들고 있어요. 짠! 이거는 이제 막 완성된 따끈따끈한 랩불 여권 테스트에요. 오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지. 일단은 이 색상도 너무 예쁘지만 가격이 완전 호키라는 거. 와 시장에서 아이스케이크,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음! 일단 엄청 달콤한 냄새가 나요. 뭔가 약간 불량 싶은 맛이 나지만 완전 시원해요. 그렇게 달지 않고. 이거는 제가 먹고 이거는 라면 주고 다시 맛있게 먹어볼게요. 짠! 너무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입했어요. 여기 짝짝짝 시장은?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볼 게 너무 많아서 계속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커피 마시고 또 화이팅해서 한번 돌아보려고요. 커피 마시고 또 화이팅해서 한번 돌아보려고요. 독특한 춌위도. 한국에서 예쁘게 표키록을 써야죠. 매콤 곯이 표키록. api. daran. 방금 işo simplemente 이거esso. 짝짝짝 시장은 주말에만 열려요. 볼 거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 더워요. 그래서 짝짝짝 시장에서는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먹고, 물도 먹고 그렇게 하고 주말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게요. 저는 다시 여행하러 갑니다. 안녕!